아 자 7500원 네 감사합니다 신작 그 어저께 나온 거 그거 아니에요 일단 보게 뭐야 이거 유튜브 원인이 많이 하냐 예 겨울배가 맛있단다 배가 달아 이리 봐라 자기가 없어 되게 대단한다고 내가 화내보고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어저께는 아닌데 또 나왔어 벌써 헬로 아이고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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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씨 아픈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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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처럼 그렇게 내가 조용히 당했지만은 이번엔 안 당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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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 가버릴 수 있어 저 탈한 툴라 아니야? 저 탈한 툴라 자 조용 조작을 하고 있네 얘 봐라 이렇게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어? 이렇게 씌워 이렇게 왜 이래? 뭐야 왜 그만둬 이제 지금 파악 다 했는데 왜 그만둬 왜 나의 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지 어? 배트맨 나 지금 대결 받는 거 알지? 나 서른여섯이 안 나 아니 사람을 너 내가 원해? 여기 여기 네 하는 플레이브이 예전에 하던 온 같은데 이제 얼굴 깐다고 하는 각지 크리스 뜬금없이 크리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또 오늘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야 너가 사람 한 명 죽인 거라고 알겠니? 그럼 왜 그만둬야 하하하하하하 이리 봐라 따뜻 너 좋아요 너 내가 싫으니? 너가 내 코비를 완성 임마 미쳤다고 정신 돌았다고 내가 지금 돈의 일시정지를 하겠냐고 어? 근데 근데 형 나 안 급해 그 판 건 누군데? 그 판 게 누구냐고 당신 지고 있어 알아? 당신 지고 있다고 야 돈 내놔 150억 까꿔 임마 아이고 쏘옹 아이쿠 어이쿠 야 잠깐만 잠깐잠잠잠잠 말을 자극하는것이 얼마나 큰 아임 야 잠시만 아이쿠마 아이쿠마 아이야 뿔누 아니 웃기고 자빠지고 있네 나 시청자랑 경상 안해요 나그라 가만있어봐 임마 그러면 그런사이 아니야 이거? 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коман가 싫어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을텐데 네 친구들 죽을수도 있어요 나이는 말이에요 나이란 말이다 야 이 כן 났었어 그걸보다 그걸보는 곳에 이걸 담아? 이거 가보는 곳이야 아 좋은 곳이 산다 가볼까? 뭐이지? 이런다 어쩌고 좋은 곳이 신전이야? 왜 그걸 담아 확 아니 잠깐만 그냥 글로가는 말에 한마디 한건데 그걸 담아네 시설점을 했대 민재 처음하는 아 잠깐만 잠깐만 얘기해줄게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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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정도 가볼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크리스는 말이야 노량진 정인호 하신 그리고 아이는 말이야 오이천 오이천 자 시간의 신전 예 시간의 신전이 뭐죠? 5,000원 예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영도가 지금 연속 5,000원이 연속 5번 뭐야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자 자 자 자 이거 메이플이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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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더 왜 한번 더해서 똑같이 그러면은 일반 고뇌로 감사해 미디 작업을 또 그냥 물론 그거는 이해를 해 세상이 찌들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힘들었잖아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한 거야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내 마른 결론은 뭐냐면 마음 편하게 하라고 어차피 다음에 또 도전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마음 편하게 하라고 이거 한 번에 떨어진다고 인생 끝나듯이 마음을 졸이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 정도만 해요 내가 인생은 말이야 인생인 거야 내가 인생을 안줄게 그거는 인정을 할게요 불합격 되더라도 너무 개념심 하시고 다른 데 또 보세요 그러면 돼요 참 꼰바라니 나는 할게요 불합격 될 거야 할 거야 아 그거구나 신작이니까 한 번 더 볼게요 신작뽕이니까 신작뽕이니까 한 번 더 봅니다 난 참 명언이 그냥 생방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어 생방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어 생방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어 생방이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어 고고고고고 물론 그거는 이해를 해 세상이 찌들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가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한거야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내 마른 결론은 뭐냐면 마음 변하게 하라고 어차피 다음에 또 도전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을 편하게 하라고 여러분 이거 한 번에 떨어진다고 인생 끝나듯이 마음을 조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정도만 해요 너가 인생은 말이야 인생인거야 너가 인생을 아니 그거는 인정을 할게요 불합격 되더라도 개념식 하시고 다른 데도 못해 그러면 돼요 불합격 될거야 내가 말을 할께요 불합격 될거야 불합격 될거야 불합격 될거야 만원이기 때문에 딱 만원일치 끊어야 되는데 말이지 감사합니다 봤던건가 공포에 떠는 캐순이와 유튜브 어린이 공포에 떠는 캐순이와 유튜브 어린이 불합격 될거야 불합격 될거야 불합격 될거야 불합격 될거야 불합격 될거야 불멍이 불합격 될거야 불합격 될거야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어이! 맞춰 싸워! 이 새끼야! 나도! 나는! 잡을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다 따라잡았잖아! 창출을 했다! 야식을 어쩌면 좋냐고! 모두를 다 당황시킨다고! 네가 하는 플레이보이 돈 좀 버냐? 걔넌 이제 뭐랄까? 발을 오르고 오는 거야 지금? 잘 보면 코모양이 없어! 잘 보면 코모양이야! 다행인! 이틀에 ㅋㅋㅋㅋㅋㅋ ㅋㅋㅋ 으엌 Fell in yourself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죽을 것 같다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깜짝 놀랐다 나 왜 살아있지? 나의 고소임 나의 정도 한 번 더 이 쇼 이 쇼 랩 t이밀 하나.. 희가린다 자 잠깐 듣고 계십시오 나 저 각옥기 5,000원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잠깐만요 갔다와서 나 저 각옥기 5,000원 기다려봐 이 하늘의 불이 이 하늘의 하도 넓은데 용략략략략략략략략략 용략략략략략략략략략략이 rane 게 동아.. 마이 tät 쇼 뇌 이 시각기 마빈 링킨파크가 죽었나? 롤 흐헤헤 왕만원 감사합니다 대충 뭔 느낌인지 알겠다 왕만원 감사합니다 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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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시냐고 세 번째 물어봅니다 롤롱 안об contrast 또 이상한 곡의 탄생 원공은 뭐야 이거? 원공은 뭐야 이거? 원공은 뭐야 이거? 원공은 뭐야 이거? 조심시장 조심시장 고용 입 닫힌 뭐 고스트 앤 스타? 연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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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인 거 같은데? 이게 4,500원 버는 시간이면 커피물을 갖고 올 것이고 아니면 보고 커피물을.. 안녕하세요 자 이거 처음 아니지? 3,500원 버는 시간이면 커피물을 갖고 올 것인가? 늦게 켜서 죄송하다고 말을 합니다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아 진짜 귀찮네 진짜 합성하는 거 전화의 결정 그거 뭐.. 뭐 하는 거지? 한동님 사랑의 승리 영광을 해왔어 영광을 내것도 언제 따라 불렀어? 어이.. 상대방이다! 진정해야 합니다 잠깐! 어이! 아 이거 봐! 죽은 사람이면 어서 이벨을 잠깐만 여기 수선이야 뭐야 누네 나가지마! 맞췄어 싸워! 뭐야 이거 어쩌면 죽냐고 가! 가 인마 나가! 나가! 벤치 타는 날 벤치 타는 날 뭐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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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왜 하고 있냐고 이걸! 내가! 이거나 드셔. 아유 이쁜 나아지. 그거나! 그거나! 자아 잠시만. 당신의 마지막 조언! 당신의 배경에서 걸어가는 거죠. 아이덴피케이션. 케인인. 아아. 없어요. 제기드대로 승리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부족의 질환. 케인이란 소리가 뭐? 지금 나 케인이란 사람을 뭘로 봐. 하지마. 이 하는 플레이브이 예전에 하던 옷 같은데 이제 얼굴 까고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 나 좀 되게 열받는 거 알지? 니네 자꾸 나를 열받게 하지 말아 어 그래 드디어 고맙네 이거 영화 제목 뭐야 수고했어요 리콜 보려면 재밌어? 뭐 인마 조작을 하고 있네 이렇게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쉬워 아깐 이만 나는 분명히 경고를 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아 방금 클 수 있었는데 얼른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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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i 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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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말 열어말 정체 잠시만요